오늘의 출연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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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다 일어나네? 그렇네 지하로 왔잖아 여기는 무슨 사령관 진짜 높다. 우리가 저 위에까지 갔다 왔던가? 왜? 뭐지? 차가 있는거야. 몰래라 있는거야. 아쿠아리움 있다가. 롯데 호텔 월드. 아 저기가 거기다. 저기가 롯데 호텔 월드. 와 진짜. 와. 여기 올라갔다 앉다. 쯤에 보이네. 마켓에서 보이네. 아 진짜. 떨어지겠네. 바깥에 어떻게 봤지? 저렇게 되어있는데? 우리가 밖에 유리바닥은 어떻게 봤을래? 유리바닥? 건물이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있잖아. 응.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. 여기 말고 반대편에 있다. 유리바닥이 이 라인 있잖아. 이 라인을 쭉 따라가면 이제. 그래도 있지. 거기 다 완전 투명인가봐요. 응. 요 반대편. 이거 말고 요쪽이 반대편. 여기 앉을 자루만 있을까? 여기 앉을 자루만 있을까? 응. 여기 좋은 행동이 있나? 응. 아 저거 너무 좋아. 응. 노ainen 實 staune자 편의. 으, 편리함. 이게 다 모여있었ری. 다 모여있었yaya. hee- 여기 있잖아요 HKU HATKU HATKU HATKUяг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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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自己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, 너무 많아. 와,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엘레베이터 천사면을 117층에 도착해서 올라왔습니다. 저희 출입문 2개 전부 열린 겸 천천히 합쳐해주세요. 환영합니다. 환영리의 새로운 세상, 성인 스카이 전문 레이로 도착하였습니다. 와, 너무 많아. 와, 스카이 전문 레이네. 힘들!. 네가 무슨 말이야? 줄어들. 니 여기가 망아몽 광장 9천 저 밑에 우리가 볼 때 볼 때 실내 이게 뭐야? 이거 한번 이게 미강이다 거의 하긴 하는데 이제 잘 왔다 야 여기는 대학로네 대학로 저기 물 강요한다 저기 비가 너무 많아서 오우 무섭다 양바지가 장난감 같아 미니어처 이거 100230 진짜 투명한 놀이처럼 다리도 붙어야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나 그럼 놀러가잖아 저기 다리 여기 앉아봐 저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사람이 앉아봐 뭔가 기계형 뭔가 뿅 이게 땀만이야 아 이거 이게 땀만 뭐요? 여기 이게 땀만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왜 몰라요 왜 다락이 엉덩이 근데 저기 저기 날씨 좋으면 죽이게 돼 멋지게 돼 우산장 찍어줄까? 어 야 이거 마카트 우와 예술이다 네? 별잇따라고 이거 무슨 아파트니까 저거 그거 응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헐 어 무서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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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만 우산장 찍어줘 마라 저기 올림픽홈 같네 올림픽홈 올림픽홈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다 보이네요 구역이 471미터 서울? 포토? 아 현재가 오늘 다 먹었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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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에스카르트 타고 올라갔어 와 여기 4만 선선 4만 선선 3만 선선 6만 선선 4.2만 선 구역 5만 선 5만 선 7만 선 5만 선 15만 선 10만 선 1만 선 너무 맛있어 놀아봐 멋있데 거의 우리 구름 높이로 있는거죠? 와 진짜 구름이랑 까지는거죠? 주먹밥 밑에 롯데월드 밑에? 밑에 롯데월드가 볼 거예요 밑에 롯데월드 어때 그럴 때 미디어 차처럼 보인다. 근데 진짜 작네. 실내? 응, 실내. 비 오는 거 봐. 비 오는 거. 사람은 산쓰고 다닌다. 응, 진짜. 그러니까 봐봐. 실내, 실내 다 연결되잖아. 그것 하고 싶지 않나? 지금 기차분위로 연결되어. 네, 감사합니다. 이런 거 같아요. 네, 같은 거. 블록버스터는 이제 즐거워먹어. 너무 유명한 남산타워. 너무 유명한 남산타워. 진짜. 우와. 우와. 아아. 참악해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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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. 네, 여기서 굳은 게 두어. 아아. 뭐가. 뭐가. 음. 아. 여기 밑에 눈든 배경이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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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바다 다음은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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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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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런거 카메라만 찍어요 멋진다 멋진다 어 나는 바로한다 어 바로 하진아 우와 멋진다 이야 이야 너무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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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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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м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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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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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 우아! 연 Post 세상 만나봐 여기 밖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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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0촌되겠네 20촌되면 좀 없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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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가는데 큰일밖에 없는데 아 내려가는거 내려가는건 이런거 없어 다른곳에 가? 다른곳에 가? 다른곳에 가 너무 멋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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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직원분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 아, 감사합니다. 이쪽 괜찮으시겠어요? 486인터가 나오게 하나, 둘,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하나,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저기, 저기, 한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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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, 네, 감사합니다. 사진 찍겠습니다. 사진 찍겠습니다.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. 사진 찍으면 좋겠습니다.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한, 두, 셋 유튜브, 유튜브, 애들, 퍼프라이, 유튜브, 카카오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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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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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